오늘의 방탄의 주제는 방탄 게임단입니다. 1등에게 낸 50만원 선수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시작했어요! OK! 뭐야? 설마 천장이야? RMC 레슨으로 들어왔습니다. OK, Let's get it. 이제 가능성 없는 게임만 남았는데. 야, 너희들 너무 잘하는데? 애들 잘해요. 아, 그만 좀 쏘라고 좀. 자, 그럼 바로. 네, 다음 게임은 뭐죠? 다음 게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네, 다음 게임 뭐죠? 다음 게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테이즈런너너입니다. 테이즈런너너는 어떻게 해? 나 진짜 테이즈런너너라는 게임은 해본 적이 없어요. 나도 어렸을 때 했었는데, 어렸을 때. 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나 중학교 때 하던 게임이에요. 이건 진짜 할 줄 몰라. 별 increases that the game is so hard to win against the player. 두 분은 갑자기 오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만들면 되나요? 네. 자, 만듭니다. 빅보는 뭐야? 오, 야 이거.. 이거 약간 남준이 같은데? 야 이거 약간 남준이 같아. 봐봐. kidney. 뭔데? 뭐? 뭐? 야 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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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 빅보 할 건데 형 빅보 할 거에요 다 해 어차피 어차피 그 하자 오 잠시야 빅보를 한다고 아 근데 이거 어렵다 자 저는 튜토리얼로 먼저 넘어갑니다 나 나는 야 jk 예 으 이렇게 나는 야 쓰다 이게 뭐라구요 나는 야 추가 아 더 자 일단 저는 저는 로비로 나왔습니다 나 케이크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초원의 아까 초원이 손이 할 거에요 아 안 되다 러프로 가자 와 이 비포 쩐다 이거 앞에 바람을 거의 막으면서 달리는데 얘 왜 뒤로 뛰어 이상해 오케이 나 튜토리얼 끝 나 튜토리얼 끝 뭐야 얘 왜 옆으로 뛰냐 왜 뒤로 뛰어 얘 왜 희한하게 뛰어 얘 왜 이렇게 뛰어 야 얘 왜 뒤로 가냐 원래 원래 캐릭터 자체가 그런 캐릭터예요 어? 자 방 만들어주세요 뭐 방 이름 뭔데 방 이름 뭐야 방 이름 이거 방탄방 아님 형 아이디 뭐예요 어 잠깐만 나는야 뭐예요 어 나는야 RM 야 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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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하지 초대 나는야 지민 나는야 만개예요 만개 나는야 전전국 들어오지마 3 1 2 3 1 1 들어오지마 3 들어오지마 3 지금 추천해줘 비밀번호 1 2 3 1 2 3 들어오지마 3 방 들어오세요 야 누구랑 나랑 똑같아 빨리 들어오세요 여러분 나는야 슈가랑 나랑 똑같아 야 나도 커스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 야 나도 커스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바꿔 얘 아이템 다 맞췄는데 또 아니요 원래 창 대는 거예요 아 그래? 뭔가 멋있냐 너는 왜 아 자 님들 기본템으로 합시다 우리 자 자 기본템입니다 자 기본이에요 어 자 저 뭐야 저 저 저 저 저 저 졌어 뭐예요 저 기본템인데요 아 그래 내가 내가 자 레디 레디 해주세요 제이홉 제이홉 레디하세요 자 나 이거 키로 몰라요 야 야 야 저 저희들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야 일단 해봐 뭔데 점프가 뭔데 점프가 뭔데 점프가 뭔데 점프가 뭔데 아 뭐야 점프가 뭔데 아니 뭐 아니 나 왜 뒤로 달려 야 나 뒤로 달리다니까 점프가 뭔데 뭐야 왜 내가 부딪치고 난리야 얘 왜 이래 오 야 뭐야 뭐야 너무 어렵다 야 이거 어 나 어 나 3등이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게 왜 안 빠져 어 뭐야 얘들아 뭐야 이거 어 뭐야 왜 떨어지고 난리야 얘 왜 이래 야 착지 어떻게 해 왜 이래 왜 이래 야 얘 왜 달리다 자꾸 멈춰 얘 달리는 게 뭔가 왜 이래 야 얘 지치는데 왜 그래 야 얘 왜 지쳐 형 걔가 힘들대요 왜 힘들어 캐릭터가 왜 힘들어 아니 얘 달리는 게 뭔가 뭔가 체감상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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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왜 나가지 못해 아 첫판 연습하면 안 돼요 아 아 이게 뭔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x 뭐야 이거 어 야 뭐하지도 못했어 오케이 이제 알겠어 이제 알겠어 뭘 알아 야 이게 맵 랜덤이냐 뭘 알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얘 흑화했는데 아 태형 이거 기본템 맞냐 아 쟤 둘이면 너무 잘해 야 남준아 어 남준아 진짜 진짜 너 같다 야 야 가자 자 레디하세요 제이홈 레디 정구 레디 여러분들 근데 저 키를 모르겠어요 야 나도 모르겠어 야 얘 왜 달리다 자꾸 멈춰 야 달리다 왜 멈추는지 알려주면 안 돼 네 나도 모르겠어 달리다 왜 멈춰 형이 Z만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쭉 누르면 돼요 방향키를 야 Z를 누르면 안 되는 거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컨트롤 알겠다 Z 어 야 야 뭐야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부위치고 날리냐 얘 어 자기가 막 몸을 못 까놓는데 얘 뭐야 나 1등이야 뭐야 나 1등이야 뭐야 나 1등이야 뭐야 야 얘 그러기 상태에 빠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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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나 밟고 가 야 나 여기서도 밟히는 거야 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내 캐릭터 딱 뒤로 달리는 거부터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얘는 왜 자꾸 지쳐 야 안 되겠다 얘 뭔가 느린 거 같아 어 야 거봐 지쳐 될 수 있으면 안 되겠 어 뭐야 나 뭔데 3등이냐 형 3등이에요? 대단한데 어 나 1등이야 아니 얘는 왜 자꾸 여기서 밥 달라는 거 왜 왜 왜 이 새 모양을 야 이 새 모양 뭐냐 야 자꾸 뭐 달래 맞죠 야 나 대포 쓰고 날아갔어 뭐야 근데 이 게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야 내 앞에 태형이랑 정북이 지나가 야 저 보라색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 아 아이템 어떻게 써요? 아이템 시프트라고 돼 있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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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 이래 아 아이템 이제 아이템 어떻게 쓰는지 알았다 아 아이 참나 야 저 보라색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 아 먹는 거구나 오케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연습 게임 끝 아 이제 끝 지불리아 연습 게임이야 이제 알았어 이제 아 이게 아이템이었어 나 이거 피해 다녔잖아 야 내 앞으로 1, 2등 지나간다니까 야 내 앞으로 1, 2등 지나간다니까 그럼 같이 와요 그러면 오케이 정북이 3등이야? 너무 정북이 앞승 아니냐? 야 이거 뭐야 나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야 나 야 애들 골이 냈는데 한 바퀴 더 돌아야 된다니까 아 오케이 이제 알았어 오케이 연습 게임 끝 이제 연습 게임 끝 이제 연습 게임 끝 이제 진짜 합시다 아니 뭐 얘네 계속 둘만 얘네 둘만 그 그러니까 뭐야 이게 아니 얘네 얘네 너네 해봤지? 여러분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옷 다 벗읍시다 자 자 자 자 봐봐 봐봐 문제는 이게 다 그냥 원래 기본템이라는 거잖아 그치? 아니야 옷 벗기가 있어요 여기에 또 야 다 벗어 옷에 능력이 있어? 아니 옷에 능력은 없는데 그냥 다 벗어요 벗어 야 벗어 마이름 가서 다 벗어 야 어떻게 벗어? 다 벗어 이거 어떻게 벗어? 벗겨 다 벗겨 착용되어 있는 거 다 벗겨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좋네 그럼 딱 공평하잖아요 야 근데 뭐 벗겨도 벗겨도 똑같은데 그냥? 똑같은데? 다 벗겼다 벗긴 게 더 낫네 그래 뭔가 벗긴 게 더 나은 거 같아요 김남준 벗겼는데 벗긴 게 아닌 거 같아요 이거 김남준 캡시 쓴 거 아니야? 더 입었는데 야 왜 이렇게 남준이 고등학교 때까지 안 돼? 이거 김남준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김남준 자 Let's go Let's go 자 이제 자 이제 봄 게임 들어갑니다 봄 게임 가야 돼 가야 돼 레디 안 해 레디 안 해 나는 그냥 전종으로 레디 안 해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케이 가자 이제 간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와 이거 진짜 아 다 죽었어 이제 간다 자 시작 야 떨어질 때 뭐 눌러? 컨트롤 눌러야 돼? 컨트롤 눌렸다가 딱 바닥에 도착했을 때 Z 야 뭐 눌러야 돼 알려줘 나도 몰라요 아 점프 점프로 눌러야 되네 점프 나와 비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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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것들 시가야 야 시가야 길막했어 야 왜 멈춰 애가? 지치면 멈춰요 왜 지쳐? 나도 모르겠어 예를 들어 사람이라? 아이템 어떻게 쓰는 거야? 아이템 뭐야? 이게 뭐야? 여러분들 아이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야 이거 기다려야 돼? 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야 뭐야 이거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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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남준이 수영해야 돼? 뭐야 나 왜 3등이야? 아 또 또 또 전종욱이랑 비야? 야 아 떨어졌어 아 야 적어도 남준이 이겨 남준이 이겨야겠다 야 야 뭐야 뭐야 비기라 나와 나와 재호 나와 아이씨 안 오 안 오 안 오 재호 나와 아니 왜 왜 박지면 뒤로도 야 재호 아 모르겠어요 너 캐릭터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오 전종욱이다 전종욱 죽여요 형 어떻게 죽여? 몰라요 여기 죽일 수 있는 게임이야? 아 아렘 아 앞에서 막 염지락거리네 어 뭐야 뭐야 왜 왜 왜 왜 왜 그래?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남준아 이대로 가면 너 중위권은 해 가만히 있어도 어? 중위권은 간다고 알겠어? 조심차려 아 또 떨어졌어 나 꼴등이야? 어 이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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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공격 갈게요 미안해요 어 야 뭐야 이거 형 미안해요 나 먼저 갈게요 야 오케이 나 3등 나 상위권 진짜 나 사상 처음이야 어 아씨 나 상위권 하고 싶다고 형 형 나와요 미안해요 어 씨 오 야 밟혔어 형 미안한데 먼저 갈게요 뭐야 뭐야 어 나 밟혔어요 아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내가 먼저 밟았어야 되는데 못 밟았다 아니 너무 근데 너무 이 게임을 했던 애들이랑 하니까 이거 차이가 너무 심한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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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나 7등이다 아 나 5등이다 나 5등이다 야 그래도 5등이야 나 나 6등이다 네 6등이다 아이씨 이거 이거 너무 태형이와 정국이의 게임 아니냐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저 둘 빼고 우리 다 아이템 끼자 이거 차이가 너무 심한데 이거 못해 야 아이템 껴도 못해 이거 할 줄 모르니까 그치 아이템 껴도 우리 뒤에 있을 거에요 아니 이게 우리가 왜 지치는지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할머니의 수수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나 할머니의 수수 경단 나왔어 어 나 보라색이에요 보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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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미너 어떻게 봐 스테미너가 이게 스테미너고 이게 파란 색깔의 스피드 이게 그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바로 가자 알 알았어 피하셈 와 김비 레디해라 레디해라 자 가자 가자 아니 방금 그 맵이 재밌었는데 방금 그 맵이 컨트롤 계속 누르다가 Z를 누르래 오케이 오케이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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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바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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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뭐야 이거 뭐야 오 야 야 야 야 야 우와 야 야 야 이 맵 재밌네 이 맵 재밌네 오 야 이거 좋네 이거 좋네 오케이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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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스키 어 아 진짜 아 적당히 밟고 하지 진짜로 내 생각에 덩치가 커서 잘 밟고 아 아 뭐야 왜 왜 왜 왜 왜 아 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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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토로도 아니고 왜 이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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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이 간다 남중이 가 남중이 가 남중이 가 그렇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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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 가 오케이 오케이 사회권 사회권입니다 사회권 수가 나와 형한테 질 수는 없지 아 7등 실화야? 내가 김남진한테 질 수는 없다 야 솔직히 내가 제이홉한테 질 수는 없...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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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아 너무 빨리 끝났다 오케이 사는다 오케이 먹어라 먹어라 오케이 사는 뭐야 이 끝난 거야 아 아 아 꼴찌 아이다 아 와 7등이 아 김석진 형 윈윤기 형 제이홉 뭐냐 아 진짜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끝났어 게임 너무 못하네 나도 갑자기 끝났어. 당황했다. 아, 좀 잘해봐. 아, 나 여기 서고 싶다, 봐봐. 테이지 헬러너 끝났네, 그러면 이제. 어, 끝났네? 막판 남은 거 아니야? 야, 가자, 가자. 지금 태형이 한 판 이기고 정국이 한 판 이겼나? 어, 나 두 판 이겼잖아. 야, 여기서 테이지 헬러너의 진짜 신뢰를 가리자. 자, 자동식 게임이다. 야, 진짜 내가 너네는 이긴다, 진짜. 헤헤, 형, 장난하나. 야, 너희 진짜 못한다. 적당히 하셔야죠. 가자. 야, 빨리 봐. 나 지금 컨트롤 누르고 있으니까 벌써. 자, 마이룸 하지 마시고 빨리. 무서운 룩으로 간다. 마을 사람들을 괴롭힌 나쁜 여기를 물리치러 같이 가볼까? 다니다 보면 길을 만날 수 있는 원숭이와 강의 친구들과 함께 할까? 여기는 바다가는 바이산 꼭대기 했다고 하다라. 지금 나 밑에 떨어질 때 착지 어떻게 해? Z 누르면 돼, Z. Z 누르면 서죠? 네. 끝에서? 네, 그 타이밍이 있는데 미리 Z 눌러도 넘어지진 않아요. 아, 비켜. 아, 정국이 아, 고수야. 아, 정국이 뭐야? 와, 나 2등, 2등이야, 나 2등. 얘들아, 2등이야. 아, 안 되겠다. 재엽 2등은 안 돼. 재엽, 재엽 죽여, 재엽 죽여. 재엽 죽여야 돼. 아, 나를 왜 죽여? 재엽 2등은 안 돼. 재엽은 나를... 재엽 먹어라! 재엽 먹어라! 야, 나 개고리를 변했어, 갑자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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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뭐야? 야, 왜 수영해? 뭐야? 뭐야, 수영 되네? 야, 왜 수영이야? 근데 나 왜 수영해도 꼴등이야? 아니, 수영이 되는 거였어, 이렇게 밀려가지고? 남준아, 가지. 가야지, 그렇지, 남준아. 힘내, 인마. 힘내! 나와! 날 막을 수 없다. 뭐야, 왜 이래? 야, 이 돌멩이가 안 비켜. 오, 나 2등 진짜, 이렇게 잠시나마 2등을 해보니 정말 꿀맛 같구나. 아, 남준아, 남준아. 설마 1등이냐? 설마, 김남준 1등이야? 1등! 아, 여기서 차분이만 가면 돼. 아, 남준아. 아니야, 침착해. 1등! 야, 내가 1등... 뭐야, 왜 지치냐고! 나 왜 지치냐고! 아, 왜 지치냐고! 아, 안 돼. 그러지 마. 왜 떨어지, 떨어지 난리야. 아, 두더지 뭐야. 아, 제발. 오케이. 오, 나 5등이야. 왜, 뭐야? 내가 왜 5등이야? 야, 바로 앞에서 왜 지쳐? 왜 안 끝나, 나? 왜 안 끝나? 남준아, 남준아, 남준을 믿어! 왜, 왜 안 끝나냐고. 오, 아, 남준아! 남준아, 남준아, 남준을 믿어! 야, 뭐야? 어디로 가요? 뭐야, 이게 뭐야? 야, 어디로 가는데? 뭐야? 저 왕을 때려야 돼? 야, 뭔데? 야, 우리 진짜 게임 못한다, 와. 아니, 야, 저 왕을 어떻게 때려?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밟아야지, 그게. 머리 위로 밟아야 돼. 그거를 알려줘야 게임을 들어가지. 야, 바로 앞에서 왜 지쳐? 왜, 왜 안 끝나, 나? 왜 안 끝나? 마지막 게임 페일즈 러너는 정국 씨, 파. 오케이. 정국이가 이겼네. 마지막 게임 뭔가요? 세번째 게임. 마지막 게임은 막판 뒤엎기 가나요? 진짜 어렵다. 마지막 점수 3점을 걸고 가는데. 그렇지, 갱키스트. 갱키스트? 막판 뒤엎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대결. 오이! 갱키스트? 갱키스트 해 줄 모르세요? 정국이 해 봤어요. 제어난 안 해 본 게임이 없어, 왜? 안 돼? 나 보기만 했어. 야, 왜 다 손 들고 있어? 나 어떻게 손 들었냐? 야, 손 어떻게 들어? 스페이스가 손 들어. 야, 얘들아, 이게 레디다. 스페이스가 레디야. 자, 레디, 레디 하세요. 손 들어! 야, 붙여 hands up! 오, 예! 손 들어! 붙여 hands up! 어, 뭐야, 이거? 야, 다시 손 내려. 어, 저기 뭐, 이상한 떴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형, ESC. ESC, ESC. 자, 다시. 붙여 hands in the air! 예! 컴온, 맨. 자, 손 내려. 손 내려. 야, 얘들아. 손 들어 하면 되는 거다. 손! 손! 예! 예! 자, 갑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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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건데요? 왜 시작을 안 했는데? 왜 시작을 안 해? 제이홉이 방장이야. Start. 아, 2. 1. 오케이, 들어간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됐다. Let's get it. 오세요. 이거 뭐하는 게임인데요?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움직여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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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야, 놔, 놔, 놔. 야, 놔. 야, 놔, 놔. 야, 놔.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야, 놔, 놔. 야, 놔. 야. 야, 놔. 나왔다. 야, 이거 뭐야. 안내. 야, 어떻게 움직여. 아니, 어떻게 움직여. 아니, 못, 놔, 놔. 아니! 어떻게 움직이냐고. 안 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뭐가 공격이야? 야, 아니, 이게 키가 이상해. 키가 뭐야? 뭐야, 이게 남준형이야? 일로와, 일로와. 나 살려줘, 이거 어떻게 올라가? 뭐야, 나 1등이야, 나 1등이야. 나 1등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거 떨궈야 돼, 형이 떨궈야 돼. 야, 고... 야, 이게 지금 나를 누르고랑 붙고 있는 거야? 일로 오라고. 야, 나도 연습 게임 한 번만 더 해보자. 야, 나 시작하자마자 끌려가서 죽었어. 아니... 야! 야, 우리 다시 한 번 하자. 마우스라는 거야, 이거? 아, 좀 죽어봐. 아, 죽어야, 죽자, 죽자. 떨어져, 떨어져. 아니, 이게 마우스라는 게임이야? 마우스라는 거야? 마우스라는 걸 알았는데? 마우스라는 거예요, 마우스. 내가 이겼어. 나 이긴 거예요? 아니. 자, 다시 합니다. 허병, 허병 봐봐요. 뭐야, 이 공명, 공명 죽었다. 허병, 허병 봐봐요. 이게 있으면 나 잡아봐. 어, 잡았어. 잡고 막... 일로 와! 아이씨, 야이씨. 야, 도망가, 이거. 아, 야, 야. 아니, 이게 잡는 게 뭐야? 아, 잡는 게 뭐야? 아, 잡는 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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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노인 공격 무료냐? 야, 성나 황소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야, 다들. 이리 와라, 황소 이리 와라. 다시 가, 안 돼. 야,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얘 엎드려진 사람 누구야? 야, 살려줘. 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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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야, 살려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무 딸이 이겼어. 자, 마지막 연습 경기. 대한독립 만세. 야, 뭐야, 왜 이래? 야, 진짜 나 떨어졌다. 야, 내가 무대에 이 게임은 가만히 있어야 돼. 건드리 마. 야, 저게 공룡 누구냐? 아니, 공룡 누구냐, 저거. 나다, 인마, 나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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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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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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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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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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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n. 돌아 돌아 돌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저는 모자가 벗ENA지는 거예요. орд logs에 가발 벗겨졌어요. 야, 이게 건방 중에 누워 있어요? 야, 머리 잡아봐 머리 잡아봐. 야, or, 야.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아우. 야. 야, 인 deli. 야, 야, 너 이리 와봐. 야, 인 DosiLe 와봐. 야, strikes además bug에 누워 있어? doubt Zusammen Jones dead on him. 야, 이제 entrer to him. 야, 야. 야, 이거 또 왜 이렇게... 영광님! 야, 이따 분홍색부터 처리하죠. 어, 티밍, 티밍, 오케이. 야, 붙잡아 봐, 머리 붙잡아. 분홍색은 누구야? 나. 야, 머리 잡아. 그럼, 야, 야. 야, 내가 두 개 뺄 때니까. 야, 내 또한 장군 수마야. 내 거와. 너 가, 가!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가, 가. 둘 다 가. 둘 다 가, 그냥. 오, 잘하는데? 1, 2. 야야야. 왜이래. 왜이래. 진영 이거 숨어있네. 진영 숨어있다. 진영 밑에 왼쪽에서 숨어있어. 어디? 어디? 동맹 동맹 동맹.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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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와. 거기? 거기? 어디? 밑에. 어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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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자 이제 본 게임 들어갑니다. 자 본 게임 들어가네. 자 나가 봐. 나가봐. 얘들아.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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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갑시다. 내 거 귀엽다. 나도 소 하고 싶어. 형, 소 제 거에요. 각자 고유의 캐릭터가 있어야 해요, 형. 각자 고유의 캐릭터 정하세요. 저, 저. 나 잠시만요. 저 코플 써요. 나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어. 너무 귀여운데? 역시 심플한 게 제일 예뻐. 뭔가 고랩 같지 않나요? 아니요. 원래 그 완전 고랩들은 이상한 거 있잖아. 에이, 부저해. 내가 너무 춘다, 미안. 자, 그럼 스타트합니다. 가자. 자, 준비해, 손 들어. 준비해, 손 들어. 준비해, 손 들어. 시작합니다. 오케이. 야, 이거 재밌네. 야, 이거 진짜 웃긴데? 진짜, 진짜 뭔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웃기다. 갑시다. 아직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큰 걸 구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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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붙여있어, 붙여있어. 오케이. 야, 뭐야? 형, 잠시만요. 우리 건들지 마세요. 야! 자, 여러분들, 우리 사이 좋게 해. 건방진 황소. 건방진 황소. 너 때문에 내가 몇 번을 죽은 줄 알아? 안 돼. 이리 와. 아니, 판다. 판다. 뭐야? 왜 이래? 판다, 나와줘, 나와줘. 잘 가시고. 큰일 났다. 잘 가시고. 판다, 잘 가시고. 판다, 너 이리 와. 잘 가라, 판다. 아, 진이 형 또 스물라 해. 야, 이거 잡자. 진이 형 잡자. 아, 제이 형 너 때문에 이제. 오케이, 야, 황소. 야, 황소끼리 팀 먹자. 오케이, 황소 팀. 일단 팀. 끌고 가자, 끌고 가자, 끌고 와. 끌고 와. 끌고 와. 어, 야. 어, 뭐야? 뭐 하면 어디 갔어? 야, 이거 어떻게 던지는 거야, 얘들아? 좀 알려줘 봐. 그래, 야, 어떻게 던져? 어? 죽었어? 야, 도대체 던지는 거 없는 거야? 야, 일단, 일단 정국부터 잡자. 안 되겠다. 그래, 정국부터 잡자. 얘는 좀 몰아내야 돼.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야, 태형이 1등했어. 태형이 1등 주면 안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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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일로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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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려줘. 살려줘. 조국아 살려줘. 조국아 살려줘. 아, 야, 야, 야. 오, 야. 야, 살려줘. 오, 야, 야. 야, 슈가야 여기. 슈가야, 슈가야 있다. 슈가야, 슈가야 있다. 내가 간다, 이거더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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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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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다고 해야 한다. 오자마자 죽이려고 그러냐, 이씨야. 일로 와, 일로 와. 야, 놔 봐. 야, 야, 놔 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슈가야 잘 가세요. 잘 가요, 슈가야. 어, 야, 야. 아이씨.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끊으세요. 어디서? 이리 와. 이리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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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였어. 영화. 명경이었다. 태형이 왜 혼자 영화 찍냐? 뭐냐? 여기에서 무빙을 해? 억울하게 죽었어. 아, 진짜 웃기다. 윌슨. 야, 무슨 이런 게임이 다 있냐? 야, 나 마우스 바뀌었어. 아, 대박이다. 아직도 들어서 어떻게 던지는지를 모르겠어. 나도. 뭐야, 이거? 야, 이번 거 어려울 것 같다. 야, 이건 또 뭐야? 어,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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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어, 살려줘. 야, 나 빠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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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잠깐만, 얘기하고 해. 야, 뭐야. 아, 누구야, 이 빨간색 황소. 죽어. 야, 뭐야, 왜. 이리 와, 이리 와. 야, 야, 똑같이 잡았는데 왜 나만. 야, 어떻게 던지냐고. 살았어, 살았어. 야, 아니, 안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살았어, 살았어. 아니, 안 죽었어. 물고기 마냥. 아니, 안 죽었어. 아니, 안 죽었다고. 야, 아직 안 죽었다. 형, 꽉 잡고 놔주지 마, 형. 자, 뭐야, 슈가 형, 슈가 형만 살았어? 야, 진짜 정국이 같은 행동을 한다, 진짜. 와. 정국이에요. 괜찮아. 아, 야, 야,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형, 차분하게, 차분하게. 잡고, 올라와. 그렇지. 야, 무자발발로 창이 있냐? 형, 보여주자. 슈가 형, 보여주자. 역전 보여주자. 야, 노인, 노인장을. 아, 야, 야, 멱살 잡기 있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잘 남았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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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왜 안 죽는 게임이야? 우리 다 죽었는데. 우리 다 죽었는데. 아이씨. 아이씨. 게임은 역시 저 둘이가 잘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확실히 정국이랑 지민이가. 아니, 태형이가 잘하네. 형, 나머지 우리는 뭐예요? 감도 하나, 감도 하나. 야, 좀 이겨봐. 야, 우리, 야, 우리 다섯 명 연합하자. 다섯 명 연합하자. 정국이나 태형이? 뭐야? 뭐야? 이리 와. 보라색깔 누구야? 야, 야. 놔봐, 놔봐. 세 명, 세 명 들어오고 있냐, 이게? 야, 놔봐, 놔봐. 어? 어? 이게 뭐야? 어? 죽어. 죽어. 발차기다. 발차기. 야, 김남준. 죽어. 야, 야. 죽어. 야. 너 못 올라왔어. 오케이. 아이, 참나. 지금 정국이 옆에 있어요. 오른쪽에, 왼쪽에. 정국이 왼쪽에 있어요. 야, 정국이 죽여, 정국이. 야, 우리 괴로운. 너희들이 싸운 게 아니라고. 아니, 우리 싸우면 안 된다고. 야, 지금 정국이 뭐하고 있는지 봐봐. 정국이 어디 있어? 정국이다. 정국이 잡아. 이리 와. 이거, 이거. 뭐야? 내 모자야 왜? 내 모자야 왜? 내 모자야 왜 그래?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내 캐릭터 이상해. 싸... 내 캐릭터 이상해. 야, 내 캐릭터 이상해. 야, 내 캐릭터 이상해. 야, 내 캐릭터 이상해. 야, 나... 야, 내 캐릭터 술 먹었어. 야, 그냥 보내. 그냥 보내. 야, 그냥. 오, 오, 좋아. 잠깐만. 이게 뭐지? 어부지리, 어부지리. 어부지리. 야, 가라, 가라. 가라. 믿을 것 수밖에 없다. 야, 가라. 빨리. 야, 이... 야, 이... 야, 이... 와... 정이 구현. 와, 인간 승리 아니야? 정이 구현했다. 와, 정이는 승리한다. 야, 이 엘픽 뭐. 봐줬다. 여기서 정국이랑 태형이가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여러분, 제가 1등 할 수도 있어요. 야, 이제 제대로 하자. 야, 이제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한다. 제대로 해? 제대로 하자. 오, 야, 이거 재밌겠다. 이렇게 싸우는 건가, 이거는?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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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뭐야. 오, 야, 정국 죽었어? 아, 안돼. 아, 잡고 있을걸. 어, 지민이. 야, 야, 내가 뭘 잡았다, 내가 뭘 잡았다. 이리 와 알아.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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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펀치. 한 명씩 죽었어. 펀치 펀치. 좋아. 한 명씩 죽었어. 태형아, 너도 살아야 돼. 태형아, 펀치. 펀치. 그렇지. 좋아. 빨리! 이리 와라, 넘어와라. 가자. 야, 야,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죽어. 죽어. 기절, 기절, 기절. 태아, 가자. 태아, 가자. 오, 기절했어, 기절했어. 기절했어, 기절했어. 가자. 기절했어. 가야 돼! 오케이! 우리 영웅. 가자. 이 길 싸움을 끝내러 왔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자, 이제 e스포츠 게임 모두 끝났습니다. 와, 너무 재밌었습니다. 게임을 첫 번째 파는 R&C. 그래, 유일한 나의 그거였어. 카트라이더? 캐치마인드, 캐치마인드. 캐치마인드에서 끝났어, 나의 전성기는. 남자, 그거라도 이겼잖아. 그래. 나의 순한 시대였다, 그 부름 죽. 두 번째 게임. 정국. 세 번째 게임. 정국. 네 번째 게임. 태아, 태아.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승자는? 정국이. 정국입니다. 아, 그래요? 막판 뒤집기는 거 없었어? 방탄소년단의 e스포츠 대장은 정국이네, 그러면?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재밌었어. 오늘의 정식 벌칙은 어떻게 할까요? 네? 벌칙이 있어요? 벌칙이 있어요? 꼴등, 벌칙은. 꼴등 있어요? 꼴등도 계산을 했어요? 꼴등은 아래지. 저 1등 했잖아요, 하나는 그래도. 아예, 아닌 것 같아. 꼴등은 없고요. 자, 오늘은 1등 멤버에게 오늘 특집과 딱 어울리는 문화상품. 우와! 50만 원짜리? 오, 두께.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다. 너무 부러운데? 봐봐, 봐봐, 봐봐. 정국아, 봐봐. 확인해야 돼. 달려나 방사 지각지면 확인해야 된다고. 우와! 야, 이게 50장이야? 야, 진짜? 자, 다 넘어드립니다. 가자, 가세요. 정국아, 형 술만 주라. 정국아, 이걸로 책 살 거지? 형은 믿는다? 아빠는 믿는다. 우리 정국이 책 사지. 어. 형은 정국이 믿어. 정국 씨, 1대1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네. 그리고 이 문화상품권으로 뭐 할 예정인지. 야, 근데 이거 어디 어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거 뭐 쇼핑도 할 수 있고요. 다 쓸 수 있어? 네, 도서도 할 수 있고요. 와, 대박이다. 뭔가 좋은 곳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곳. 정국이 책 사야지. 마음의 양식을 쌓자. 자, 형, 다들 어떠셨나요? 아, 재밌었어요, 간만에. 진짜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을 할 일이 없는데 오늘 간만에 게임을 만났어요. 저는 그냥 태형이랑 정국이가 게임을 잘하고. 그렇지. 나머지는 좀. 갱비스트가 재밌네요. 아, 좋아하는 분야로 이렇게 촬영하기 위해서 정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요. 아, 우리 이렇게 아, 또 e스포츠 한 번 체험을 보면서 또 간만에 또 이 리프레쉬를 간만에 봤는데 우리가 아직 또 남아야 될 산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 이렇게 즐거운 e스포츠를 끝으로 아, 달려방한테는 계속 되는 걸 명심해 주십시오. 부셔라. 환자. 빡. 뭘 부십니까, 자꾸. 너 자꾸 뭘 그렇게 부셔. 달려방. 빡.